가수 정동원씨의 신곡 내 마음속 최고 안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정동원씨는 9일 오후 뉘에라 프로젝트 공식 SNS를 통해 신곡 내 마음속 최고의 안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흰 티셔츠와 블랙 트레이닝 팬츠, 운동화로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한 정동원씨가 댄서들과 신곡 안무를 선보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정동원씨는 특유의 경쾌한 에너지와 함께 깔끔하면서도 섬세한 춤선을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달려갈 거야, 내 마음속의 저장, 최고야 등 노랫말에 맞춰 선보이는 직관적인 포인트 안무는 내 마음속 최고의 중독성을 한층 배가시켰습니다. 정동원씨는 안무를 선보이는 내내 소문난 팬바라기답게 애정 넘치는 제스처를 끊임없이 선사하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동원씨는 이번 내 마음속 최고를 통해 여유로운 춤선과 다재다능한 끼를 드러내며 틴트롯의 무한한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10대답지 않은 탄탄한 가창력을 기본으로 노련한 무대 매너까지 겸비한 정동원의 활발한 행보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돌려드려 pragma